아 선배님 촬영 내내 모른 척 하더라 그럼 아는 척 해요 그 자신 진하던데 키스 아닌데 뽀뽄데 오빠 여친 할 거예요 오빠? 지금 윤빈 질투에요? 아니 질투는 무슨 색상 하나랑 상자 두 개만 챙기면 될 것 같은데 선배님 죄송해요 됐어 와 촬영 땐 딱 붙어서 잘만 하더니 벌레 때내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야 걔랑은 껌딱지처럼 잘 붙어있더만 나는 뭔데 난 뭐 치안이냐? 어? 선배님 몰라 갈래 저 먼저 갈게요 저 먼저 갈게요 해줄 거면 저 입에다 해 주시 저 저 먼저 가야 될 것 같은데 저 먼저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또 저 먼저 가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